데이터 마이닝에는 이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분류 뭐 이런게 있죠 뭐 어소시에이션이나 시퀀스 같은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 집합을 그룹으로 만들 때 여러 개의 그룹으로 쪼갤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 이라는 게 있고 분류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 분석 이라고도 하는데 요 두 개는 이제 특정하게 얽혀 있는 집단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클러스터링은 일단 이렇게 여러가지 데이터 집합이 있으면은 여기에 뭔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거 서로 다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것끼리는 비슷하겠구나 해서 이제 차츰차츰 그룹으로 분류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 그룹 하나하나를 클러스터라고 하니까 뭐 이거를 두 개로 나누겠다 세 개로 나누겠다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의미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사전에 어떤 분류 기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데이터 집합을 전체적으로 보고 데이터 하나하나 간의 관계를 본 다음에 이것끼리는 서로 비슷하네 이것끼리는 서로 비슷하네 그러면서 같은 것끼리 묶어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묶일지는 그거는 알고리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미 이제 분류가 정해져 있다고 일단 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눠져 있지 않은 그룹을 이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링이 책임을 지는 거고 이렇게 일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단 나눠 놨어요 90점 이상은 합격이고 90점 이하는 불합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든지 간에 이런 구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얜을 왼쪽으로 넣을 거냐 오른쪽으로 넣을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은 사전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필요성에 의해서 근데 분류는 이미 나눠져 있는 어떤 클래스의 어떤 집단의 새로 들어온 애를 어느 쪽으로 집어 넣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분류하는 영역 중에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샘플인데 이쪽에 보면 한 폴더 안에 고양이 사진도 있고 강아지 사진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개는 개끼리 이렇게 묶이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묶인다면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된 거고 그렇게 묶이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걸 나눌 때도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텐데 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나누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나누자 라고 하는 사전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을 정해서 시스템이 이거를 분류해 주게 됩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전에 동물은 동물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이렇게 일단 나눠 놨어요 이거는 이미 작업을 해 놓은 거죠 컴퓨터가 뭘 하기 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고 이렇게 나누는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가운데 있는 거고 여기에는 고양이도 들어있고 개도 들어있고 사람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애니멀과 퍼슨으로 딱 나누어 놓는 거죠 클래스로 그러니까 이미 구분되어 있는 집단으로 분류를 하는 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도 한번 해 보고 분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샘플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오렌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겠습니다 이거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폴더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 거기 때문에 New를 클릭하거나 그냥 X로 눌러도 새로운 창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모델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미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옵션에서 여기 Add-on을 눌러보면 이쪽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이 들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분석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 추가 기능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서버에서 어떤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리스트 가지고 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버전이 가끔씩 업데이트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갱신할 필요는 있겠죠 이 중에 이미지 애널리틱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게 나옵니다 혹시 여기 안 보이면 이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되죠 설치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재시작하게 됩니다 윈도우즈를 재부팅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이미지를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섞여 있는 이미지를 개와 고양이로 나눠 주는 거죠 우리는 개하고 고양이가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하고 고양이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개고 이거는 고양이고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이제 분리를 해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을 전자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임포트 임포트 이미지 모듈을 불러오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파일 열기 버튼을 눌러서 개하고 고양이 그림이 섞여 있는 그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20개 이미지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그림이 그림을 20개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들어온 거고 그러면 이 그림을 이 분석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얹어 놔야 돼요 그거를 인베딩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을 갖고 오고 여기 쪽에서 임포트 이미지에서 이미지 인베딩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끌어옵니다 그럼 연결해 줍니다 그럼 빙글 돌아가면서 분석을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 보면 자 여러 가지 그 인베더가 있는데 여기 거를 뭐 한 번씩 나중에 한 번씩 다 해 보세요 그 인셉션은 이거 구글에서 하는 거죠 어차피 이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근데 보통 인셉션을 많이 쓰니까 이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미지들을 딱 분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unsupervised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distance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델타 모양이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 다니고 더블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그 distance matrix가 나오는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distance matrix이 나오는데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보통은 이거 유클리드 방식을 제일 많이 쓰지만 이런 이미지는 코사인 방식이 제일 좋다는 얘기도 있고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코사인 한번 해 보고요 이거는 그냥 선택하면 되니까 나중에 여러 개 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적합한지 내가 쓰고 있는 이미지에는 어떤 게 제일 적합한지 써 보면 되니까 분야마다 이미지의 특성이 다를 테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개충화 시켜 보겠습니다 구조로 나눠서 연결 시켜 보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죠 그러면은 이렇게 2번 사진, 4번 사진 그 다음에 여기 9번 하고 11번 사진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묶여 있는지 잘 모르니까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미지 뷰어를 끌어다가 여기 나온 결과를 이미지로 보여 달라 그래서 끌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긴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 두 개는 비슷한 거라고 묶은 거죠 이렇게 그럼 조금 더 넓게 가면 이 두 개가 같고 이거 네 개를 같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은지는 모르죠 이렇게 한 묶음이 있고 이렇게 한 묶음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내가 판단하기에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들끼리 묶였고요 이렇게 누르니까 개끼리 뭉쳤죠 그러면 이거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게 확실하다 싶으면 이게 Top N에서 2를 선택해 줘도 되고요 이거를 굳이 세 개로 나누겠다 그럼 3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3으로 선택하면은 굳이 이거를 세 부류로 나눌 이유가 없다고 내가 판단이 들잖아요 이거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죠 이거를 2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로 나누면 이게 사실 확실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클러스트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석 프로그램이 인셉션이라고 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하나의 부리로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전체 다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온 결과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수치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관련된 자료나 이제 수업 시간에 참고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기능적인 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체를 선택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죠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고 눌러 보게 되면 이쪽에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가 이거는 하나고 이거는 하나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거에다가 어떤 이름을 주겠다 이거에다가 어떤 이름을 주겠다 해서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확인하면 되고 이거를 요 표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쪽에 세이브 데이터를 눌러서요 이거를 저장하자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이게 없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려 하는 거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런 창이 뜨는데 이거를 저장하면 되죠 저장할 때 이쪽에 csv 파일이나 탭이나 이거는 탭으로 분리하는 거에요 열들을 csv 파일로 저장하면 되겠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한 파일을 엑스로 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 뒤쪽으로 가면 이쪽에 클러스터가 다 정해져 있죠 파일 이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파일들은 클러스터 1에 해당이 되고 요 파일들은 클러스터 2에 해당이 된다 지금 정확하게 잘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과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집단이 있고 그 나눠져 있는 집단을 보고 새로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파 하나 열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미지를 쓰면 되니까요 이미지 분석을 자 이미지를 열고 자 이거를 이제 임포트 할 거에요 파일을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쪽에 연습용 트레이닝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트레이닝 세트를 만들어 놓고 애니멀에는 애니멀만 일단 다 집어넣고 지금 여기는 폴더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 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는 사람 사진만 집어넣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동물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쪽 트레이닝이라는 폴더 아래 이 두 개의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이라는 폴더를 선택해서 이쪽에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총 217개의 이미지가 들어 있는데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카테고리가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물이죠 이렇게 들어 있는 거구요 이거를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쭉 올라가죠 이렇게 분석이 끝난 거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인셉션3로 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굳이 이 단계는 필요가 없는 거에요 분석을 할 때에는 이거는 좀 분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리 측정 방법은 코사인으로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아까 두 개로 했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열려 있어서 지금 두 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동물은 동물끼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미지 뷰어로 자 이거는 아니구요 딜리트 그래서 이걸 클릭해 봅니다 그림이 여기 빈 화면이 나오고 선택한 게 없으니까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 선택된 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동물이라고 묶여 있고 동물이라고 묶여 있고 좀 더 넓게 나가면 사람끼리 묶여 있고 좀 더 넓게 나가면 사람끼리 묶여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두 개로 나눌 거죠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개로 정확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여기서 쭉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화면이 동물 측면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컴퓨전 메이트릭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전 메이트릭스는 테스트 스코어를 보고 결정이 되겠죠 테스트 해 보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소변수가 어떤 분류기 때문에 라지스틱 회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면은 이 컴퓨전 메이트릭스를 보게 되면 실제 동물을 동물로 분류한 게 116건이고 실제 사람을 사람으로 분류한 게 101건이에요 정확하게 분류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분류가 잘 되었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분류가 잘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샘플 데이터들이 추가로 분류를 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모듈을 불러오고요 더블 클릭해서 테스트를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폴더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그럼 28개의 사진이 있다고 표시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베딩을 이것도 시켜야 되겠죠 인베딩을 시키고 예측 값을 구하는데 예측은 이렇게 수정 구슬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하고 이제 같이 섞여야 되는 게 요거를 하나 다시 복사해서 여기서 당겨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계산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실제 분류를 해야 되는 그 내용하고 를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 보는 거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결과표가 나오겠죠 프레딕션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좀 확인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준 거고요 캣으로 시작된 사진들은 다 애니멀로 됐고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는 다 사람 쪽으로 분류가 됐죠 28개 중에 28개 중에 이 파일은 다 person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로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쭉 나중에 공부하면서 정리하기로 하고 간편하게 실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은 이런 이름의 파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폴더의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클러스터링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이 나눠지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을 집어넣어서 나누는 방법을 확인해 본 거고 분류 쪽에서는 원래 애니멀 이라고 person 이라고 분류가 되어져 있는 곳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나눠 놓을 것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클러스터링에서는 이런 체계를 거쳐서 분류를 해주면 되는데 특히 이거 그룹을 몇 개로 클러스터를 몇 개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원래 애니멀 하고 person 이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한 번 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한 번 하고 그 트레이닝 한 걸 가지고 회기식을 만들어서 그 회기식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런 절차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라시틱 리그레이션 결과에 종속 변수의 값들이 나오는 거죠 애니멀이 있고 person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엑셀에서도 본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니까 혹시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 분류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경우에는 오렌지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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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